아니 준정도의 파워면 본인이 직접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때 아 맞아요 8때는 부금이랑 6때 지니랑 가자 주먹이면서 창문 와장창창 깨질때 그때 되게 멋있다 싶었는데 제대로 보는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가자 완전히 맛이 가버렸네 아니 이 형님은 갑자기 가뿐 등장한게 이해가 안되요 레이나 이거에 크덕랑 들었어요 뭐야 철권 세븐 헤이아치 이거랑 같은 포즈라던데 까불지 말고 빨리 데빌 꺼내 뭔소리야 너 지금 성장물 어디 보고와가지고 지금 그 진격의 거인 마냥 지금 거인이 안되면 무슨 소형이야 까불고있네 에이아치도 그렇고 카즈야도 그렇고 총포탄 이런걸 그냥 다 이렇게 버려버리네 솔직히 저 데뷔를 좀 징그러운거 같아요 저도 카즈야를 하는 유저지만 징그러운거 같아요 방금 병력장 아니냐 비터가 쓴거 이거 이거 오 징그러워 어 기모 원래 그게 이제 유래가 막 데빌로 만들려던게 아니었대요 카즈야가 뭐 버그성 그것때문에 몸이 이제 보라색되는데 이제 유저들이 그거 보고 데빌 카즈야 뭐 악마 카즈야 이렇게 부르다가 그게 갑자기 그냥 데빌로 넣어버린거에요 진짜로 스토리상으로 아 요렇게 스토리 모드구나 아 아 저런걸 주네요 이걸 꼭 일반판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예 굳이 이런 필요하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버튼 두드리고 있을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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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